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시 안녕하세요 다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오플렘의 박구장 인사자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불러봐 아띠 아띠 아 아 띠 띠 면이 삶아질 동안 재료를 담아 이 면이 삶아질 동안 재료를 담아 이제 이 예쁜 피티를 이 피티를 두어보겠습니다 아 패티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제품이 하나 있어서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그 이름이야 바로 그 이름이야말로 바로 핸드거죠? 클락핸드지 뭐지? 바로 핸드걸로? 클락핸드 진진기 소과 육수를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과 육수를 만들기 전에 뒤에 보면 비율이 메밀국수는 주일에 이제 육수가 완성됐습니다 그럼 아까 찬물 아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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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포인트는 소스라는 거죠? 자 그럼 돈가스를 넣겠습니다. 왜 칙 소리가 안 나? 너무 빨리 넣었나? 웃기겠습니다. 아.. 칙 소리 났어. 또? 또? 미용도가 좀 난이도가 있는 겁니다. 근데 만들고 나면 자 살짝 해서, 이렇게 해서. 다시, 다시, 다시. 이게 접어요. 접는데 이게 성공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이거 왜 이렇게 웃어?